우크라이나 전원을 둘러싸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전 정부는 러시아가 다음 달 중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무례하게 침범하고 무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의 서면 답변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동진 금지 확약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전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성적 알맹이들도 있긴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내용의 예로 중단거리 미사일의 유럽 배치 동결과 러시아와 서방 간의 상대편 인근에서의 훈련 금지, 전투기 및 함정들의 근접 허용거리 조율 등을 들었습니다. 또 만일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러시아 역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방과의 안전보장 조치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했는데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그나마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의 서면 답변이 나토가 보낸 답변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수주 안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길 기대한다면서도 후속 회담에 대한 의지 또한 드러냈는데요. 일단 미국의 국무장관인 블링컨 장관과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이 서면 답변을 전달하면 다시 만나기로 조율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측 보겠습니다. 조바이덴 정부는 러시아가 다음 달 중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밀리홈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변인은 바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오는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날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가 2월 중순까지의 시점에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